이곳은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광주문화예술회관입니다. 야멘주부가 지난 수년간 공연해왔던 사랑해요 당신이라는 연극을 위해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연극을 앞두고 장영 선생님과 메이크업을 하면서 퇴사를 마쳐봅니다. 이제 곧 연극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닌가 라는 걱정을 가끔 합니다. 깜빡깜빡 생각이 나지 않는 기억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내 핸드폰을 찾는 경우 혹시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예예 핸드폰 한번 벨 좀 올려봐봐 내가 찾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이유는 얼마 전 고객님께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공유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치매는 의료보험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치매 의료비 90%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검사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머니? 안 해보셨구나. 경로단도 안 나가셔 어머니?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야매주부 어머니이자 저의 어머니를 모시고 일산보건소 치매아심센터를 찾았습니다. 또 복지관 이런 데서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이 어머님 모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검사하시고 이제 어머님 연세 정도 되시면 그날의 컨디션, 스트레스 상황, 수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머니가 컨디션 좋은 날이고 컨디션 나쁜 날이 있어요. 그러면 나쁜 날은 인지가 좀 떨어져요. 사부인이 뭘 가져오셨는데 본인이 같이 막 준비해서 담아서 동치미 같은 거를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그걸 꺼냈어. 동치미를 언제 담았냐 그러시는 거야. 그건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어? 그럼 난 심장이 뚝 떨어지는 거야. 어저께 분명히 같이 엄마랑 넣었는데 이걸 왜 다 엄마 사둔니 가져오셨잖아. 본인이 그럼 아무 말 안 해주고 저쪽으로 가세요. 힌트를 조금 줬을 때 힌트를 조금 줘요. 엄마 어제 사둔니 와셔 가지고 엄마랑 이거 담아서 넣었는데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어머니가 생각나서 아 참 그랬지 이렇게 나오면 괜찮으신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여보 이거 여기 당신 이름하고 우리 집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새긴 팔찌야. 이거 꼭 차고 있어. 아이고 어른이 이런 걸 왜 차 애들처럼. 아 당신 나 모르고 집 나왔다가 길 잃어버린 게 내가 한두 번이야. 그러다가 집 못 찾으면 우린 영 못 만나. 그러니까 제발 나가지 말고 꼭 집에 붙어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안 나갈게. 사실 치매라는 연구를 하면서 이 치매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 없다. 내가 기억줄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건 제 의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이게 저의 대사예요. 그거를 수도 없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어느 날 같은 말을 계속 하시고 같은 질문을 또 하시고 금세 알려드렸는데 다시 와서 똑같은 말을 또 하시고 이럴 때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엄마가 기억력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명철하신 분인데 우리 엄마가 왜 이걸 또 묻지? 아 왜 아닌 걸 자꾸 주장하지?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지?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 엄마라는 분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막 엄마를 좀 야단치면 정신 차리실까 싶어서 화를 냈어요. 엄마 왜? 아까 물었잖아. 이거라고 얘기해줬잖아. 막 제가 이렇게 했는데 3년이나 한 연극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지 않은 연극을 했었나? 아니면 내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나? 사실 엄마가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개선돼야 돼요. 제가 치매를 처음 할 때가 2014년도였는데 그때는 진짜 이렇게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치매성별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치매라는 검사하자는 그 말 했는데도 화를 내고 이거 찢어버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저기 엄마가 치매를 진단받아도 치매라는 말 쓰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도 치매안심센터에 치매라는 빼고 그냥 안심센터라고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마음속에 거부를 하는 거죠. 가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차라리 암이 낫다. 알차이머 치매의 특징은 단기 기억력. 어머니가 30년, 40년 전에 아버님과 있었던 일 자녀들 낳아서 키웠던 일 그런 것들은 기억하시는 거는 아주 잘하시고 어제, 금방, 지금, 엊그제 그게 알차이머의 특징이에요. 최근 기억이 떨어집니다. 단기 기억력.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치매하면 알차이머 치매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징이에요. 치매 환자의 7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활동이 적고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집안에서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공간 개념이나 경제 개념 다양한 체험 부족으로 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옛날 말로 뒷방 늙은이처럼 방 안에 TV 하나 있고 그냥 그 안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치매가 있어도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자꾸 이렇게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만나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입맛도 돋구고 어머니 기력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괜찮고 그게 또 되게 필요하고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웬만하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돼요. 엄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엄마 여기 가지마 저기 가지마 그러면 정말 모든 기념이 다 떨어져요.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2년여 동안 262만명의 어르신들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과 검진을 받으셨고요. 이러한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다양해서 중증에서 아주 경미한 환자 혹은 예방을 위한 그리고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매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환자들을 이곳에서 치료하거나 케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국에선 사설로 운영되는 치매환자를 위한 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5급 이상의 치매 판결을 받은 환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10에서 15%만 지불하게 되고 나머지는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곳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나요? 일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오시고요. 일상생활이 잘 안 되시는 치매이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는 지금 8시 반부터 저녁에 6시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8시 반부터? 네. 그럼 집에서 오는 방법은 어떻게 와요? 저희가 모시러 가고요. 모셔다 드리고요. 너무 좋다. 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지 잘 되어 있어요.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늙는 입장에서는 참 괜찮은데요? 앞으로 걱정할 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노인되시면 복지가 점점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오려면 아주 최소한의 비용은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공단에서 85%로 대주고요. 등급이 있으시면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15% 15%에다가 여기 오시면 오전 간식, 점심, 저녁 간식 이렇게 드시고 가시거든요. 저녁은 안 먹고 가나요? 저녁 간식. 저희는 약간 저녁 겸 간식 겸 해서 한 그릇밥으로 나오거든요. 비빔밥이나 잔치국도 그래서 저녁까지 드시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버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가족의 일이잖아요, 아버지. 어쨌든 네 엄마 아무데도 못 버린다. 혼자 무심한 척. 이제는 다 늙어 애가 된다 보살피느라 똥기저귀 갈고 더운 물 받아 씻기고 때마다 따신밥 지어 먹이고 그런 일 생전 안 해보고 늙은 당신인데 짐에 걸린 마누라 아빠 노릇하느라 얼마나 많은 나를 혼자 숨어 울었어. 고마워요. 말할 수도 없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필연처럼 노인이 되고 노인은 언젠가 죽게 되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와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와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조절하고 주변에 다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결국 내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는 다빈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마음을 고정하고 사실은 나는 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게 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